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따금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다 보면 다소 불편한 그런 주제를 다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주제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저는 요구된다 이렇게 봅니다. 가세연에서 처음으로 제기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영입인재 조동연 서경대 교수의 혼외자 출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동연 교수는 1982년생으로 육사를 졸업하고 지금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역 소령입니다. 2021년도 11월 30일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캠퍼의 인재영입 제1호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입에는 송영길 당대표가 크게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당대표와 동급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된 상태입니다. 12월 2일날 늦은 밤에 데일리아는 속보 사생활 논란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만 현재 그 기사는 내려진 상태입니다. 11월 29일날 민주당에서 영입인사 1호로 조동연 교수를 임명하자 바로 그 다음 날인 11월 30일날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각종 제보를 바탕으로 혼해자 출생문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제보가 마구 쏟아지고 있다 하면서 이혼 등을 거론하면서 관련한 제보를 소개한다. 워낙 육사 출신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서 너댓군데만 크로체크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알고 있는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법적으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그렇게 경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후속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그게 가짜뉴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12월 2일날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는 단독 조동연 혼해자 문제로 중령 진급 심사 탈락 군 관계자 정은이란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영입한 기사 내용입니다.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혼외자 문제로 중령 진급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인사 자료에도 이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 군 핵심 관계자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조동연 위원장이 화려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진급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혼외자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이재명 대선 캠퍼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을 거고 놀라움을 검할 수 없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군 내부에서 민주당이 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을 임명하는구나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 조동연 위원장의 혼외자 문제는 군 내부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민주당이 조금만 알아보려고 하는 성의만 보였어도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뉴스는 12월 1일 날 TV조선이 터뜨렸습니다. 조 위원장이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는 의혹입니다. 어제 조동연 위원장이 임명된 뒤부터 이런 의혹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저희는 보도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받는 것은 TV조선의 내용입니다. 자칫하면 성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고 또한 자녀들의 인권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혼외자 자체가 비난받을 일인가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검정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국민들의 알걸리 차원에서도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TV조선의 보도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캠퍼가 사태를 축소하기 위해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면 이 역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 저희는 어제부터 여러 차례 당사자와 민주당의 관련 사실을 알렸지만 답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요즘은 언론 취재를 보도하더라도 정부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다 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그렇게 앵커가 이것을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 전 남편이 과거에 SNS에서 올렸던 문자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친자학인 감정업체가 보낸 이 메시지에는 친자가 아니다. 즉 불일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인사, 군인사 등에 따르면 조동연 위원장은 2011년 전 남편 A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해 이혼했습니다. A씨는 이혼 이후인 2013년 아들이 친자가 맞는지 유전자 확인 검사를 했고 9월 4일 그 결과를 유전자 업체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이혼한 조동연 위원장에게 검사 결과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자 아이가 자랄수록 자신과 외모가 달라지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A씨는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전자 검사 업체에서 보낸 내용은 검사 결과는 불일치입니다. 감정서는 3일 이후 신청한 주소로 발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4일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동연 위원장 진퇴 문제를 두고 고민이 많은 모양입니다. 외부로 나오는 반응도 백혜련 의원의 이야기가 다르고 또 장보위원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복잡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명확하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인 삶에서 조동연 위원장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공적인 인물이 되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무마될 수 있는 일조차 엄격한 검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론 생활 가운데 남편과 다른 인물과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했다. 둘째,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끝까지 숨겼다. 셋째, 남편의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은 아내가 혼외자를 출산해서 자신을 속이고 키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에서 열심히 사는 워킹맘이나 이혼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혼외자를 출산했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끝까지 숨겼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회 통념이나 관례 등을 미뤄보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온갖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공적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공병호 TV에서 실수한 설문조사는 8,100명이 참여했고 문제가 된다고 답변한 사람은 96%. 그러나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사람은 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치판에 뛰어들면 없는 것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까발려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조동연 위원장이 아무리 3고초려, 4고초려를 송영길 당대표로부터 받았더라도 거부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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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